한화 솔루션 큐셀 부문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제품은 품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오는 2026년에는 태양광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헤로버스카이트 탠덤 셀을 상용화해서 셀 효율과 출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급하는 분산 전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산 발전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해서 송배전 인프라 규모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이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매년 20%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용 시장에서는 5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사업용 시장에서는 4년 연속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정도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9년 연속 태양광 분야의 탑 브랜드를 차지했으며 아시아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북미 지역에서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태양광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한화솔루션은 미국에서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부터 완성품인 모듈까지 태양광 밸류체인의 5단계를 모두 완성하는 최초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번 투자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썸미리치 에너지사와의 파트너십 체결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공장은 한미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백악관 성명을 통해 솔라 허브 구축의 환영 입장을 표명했고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 또한 우리 달튼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명 영역을 유지합니다. 성명의 환영입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